도전을 하고 있는 가메라보킥. 그러나 상대는 3채두를 섞어낸 선수님만큼 절대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. 자 왼손! 안별에 적중했습니다. 다가서는 손정원. 자 복부 오른손으로. 자 손정원 왼손 스트라이틀. 계속 질섭지 못하보치겠습니다. 아 이때 손정원 선수의 임팩이 조금만 좋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흘려요. 자 좋아요. 지금 솜정원 선수 앞손이 그렇게 좋은거에요. 왼손이요. 네 왼손은 의외로 잘 맞추고 있어요. 자 대주문 안내겠습니다. 오른손 짧게. 자 서로 두고 받았어요. 맞았어요 손정호가. 네 조심해야죠. 네 지금 차발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. 그럼요. 둘러서는 골킥. 이 랜선급이 얼마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 채끝인데요. 오른손 숙. 왼손 스트라이틀. 자 고개를 숙이고. 농총을 계속 누리고 있는 가메라보킥입니다. 옆구리. 자 다시 한번 벗고. 자 얘가 골손으로 들어가는데. 손정호 선수도 복구를 좀 공격해야 되겠습니다. 오른손 스트라이틱. 자 아주 좋습니다. 오른손 육. 어퍼. 어퍼컷 성공하는 손정호. 좋았어요. 바른 내리면 안되네요. 손정호 선수도 복구를 좀 공격해야 되겠습니다. 자 좀씩 씌워가 보이는 고어킥. 잘 피했습니다. 아주 잘 피했어요 지금. 왼손 자. 그렇죠 왼손 내야 됩니다. 왼손 내야 돼요. 아 그렇죠. 자 왼손 내야 돼요. 옳지 그렇게 왼손을 내야 돼요. 대주면 안되겠습니다. 이것도 작전인데. 저렇게 마음 놓고 대주면 안되죠. 적지나 다름이 없어요. 손정호 선수도 복구가 비록 적군이지만. 정확하고 짧게 때리는 걸 많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. 오케이. 감당이 빠른다. 연타 능력에는 가메다올 팁니다. 몸통하면서 때리는 가메다 주먹을 아주 유시해서는 안되요. 그렇습니다. 자 저렇게 큰거는 위험하죠. 오른손으로. 죽어받았습니다. 브레이트. 자 큽니다. 아 저렇게 해도 안되죠. 자 이번 라운드 어떻게 보셨습니까. 자 이제는 손정호 선수가 지금 링 제네럴 씹. 그러니까 멋지게 보이는 모습에서 자꾸 멀어져 가면 안되요. 지금 들어갈 때도 난 아직 기운이 있다. 기운이 남았다 하고 아주 태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럼요. 절대 이 지친 모습이나 어렵다는 것을 이 얼굴 표정에 나타나서는 안됩니다. 이건 챔피언의 얼굴이 아니에요. 자 7라운드에서는 대등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안 지치는 선수 있습니까. 다 똑같습니다. 자 연타가 돋보였던 가메다옥이었고요. 역시 테크링은 상당히 뛰어난 선수죠. 네 맞지 않습니까 저렇게. 아 이게 정확한게 들어가요. 아 그게 다른 데使음이들. 와요. 감사합니다. 저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